대본을 보면서 같이 거기서 모르는 단어나 이런 거를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솔직히 bbc 러닝 아니었으면 그 학교 시험 못 볼 정도로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셨고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디아 매체를 활용해서 평소에 접하기 쉬운 매체들로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CNN 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죠? CNN 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도 있고 확실히 좀 글로벌 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나 좀 더 포멀하게 영어를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CNN 10 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 이게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일 방학 제외하고 10분 정도의 영상을 네 그 뉴스를 올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참고해서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트랜스크립트라고 그거를 이제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을 보면서 같이 거기서 모르는 단어나 이런 거를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링크는 이제 다 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CNN 1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10시부터 11시 이제 학생들이 일어나서 딱 보기 좋은 시간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0분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전 세계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거나 뉴스 같은 거를 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사실 제가 많이 사용한 건데 BBC가 이제 영국에서는 메인 메시잖아요 그래서 BBC에는 되게 다양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메인은 BBC러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BBC러닝은 사실은 이제 국제 학생들에도 이제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영국 학생들도 GCS나 A레벨을 공부할 때 거기서 약간 그런 서머리 같은 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지리를 공부하면은 뭐 얼스쿨에 대해서 뭐 지진에 대해서 막 알려준다든지 그런 모캐블러리 같은 것도 세세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카데믹하게 잘 설명해줘서 저는 솔직히 BBC러닝 아니었으면은 중학교 시험 못 볼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거 BBC러닝 엄청 추천해드립니다 그중에서는 like what was your favorite thing that you learn from BBC? I think one of my favorite things was if you study GCSE, GCSE is like the UK version like the middle school 아 오케이 고등학교 하기 전에, SAT 하기 전에 하는 건데 becaus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ubjects like you know chemistry, geography 그거에 대한 약간 되게 짧은 서머리 같은 거나 Unlike Korea, if you study GCSE, your A레벨 is universal across the country 약간 한국은 학교마다 시험이 다르잖아요 뭐 과목에 따라서도 근데 영국은 다 똑같아요 약간 범위도 똑같고 뭐 배우는 것도 비슷해서 그거를 약간 BBC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서머리를 해주니까 More and more phrases with the word plastic as we kept talking about ways of getting to grips with the plastic problem Let's hope it's not too long before we're living in a post-plastic world 약간 헷갈리지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되게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지리 같은 거 할 때 막 waterfall 이런 것도 약간 그림 같은 것도 많고 동영상도 많고 Yeah it was the reason why I managed to pass my GCSE What was your like favorite subject that you learned or favorite thing that you did? Yeah so my favorite subject with regards to BBC learning was because I was really bad with science Oh science oh okay Physics oh my god it was Haiti physics? Yeah because like I'm really good with I tend to be better with writings and you know essay I was always really good with history and stuff like that so I didn't really need extra help Oh okay 그 만큼 약간 physics, biology Like you know this kind of things I need like pictures Otherwise my brain can just like 머릿속에서 이 이미지를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좀 도움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피직스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막 뉴튼의 법칙 막 사과 하나 떠오르는 그런 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I found that really helpful Okay good good So that was like BBC learning I think is one of the best for anyone learning British English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영국 영어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려울 수 있죠 멋있게 들리죠 멋있게 들려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BBC learning을 할 때는 아무래도 BBC는 영국이니까 영국 발음이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오히려 미국 영어보다 영국 영어가 쉬웠어요 왜냐면 영국 영어는 약간 조금 담백하잖아요 딱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워터도 막 워터 이런 게 아니고 워터 약간 딱 그냥 보이는데 오히려 한국인들한테 조금 쉽게 들릴 수 있는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고 그래서 BBC learning Like if you're struggling with how fast English can sound to you I think BBC learning It could help Yeah Okay, that's good I think she's getting paid for BBC from Grammarly So get right, give her something I love you 오늘은 되게 재밌게 이제 약간 미디아 매체? 평소에 접하기 쉬운 매체들로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코멘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지금까지 교육 전문 채널 백프로다이었습니다 안녕 빠이 depart